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라면 매년 가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새로운 아이폰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폰을 완전히 새로운 아이폰으로 만들어주는 아이폰 구동 운영 체제, iOS의 무료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아이폰 유저라면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이 바로 새로운 iOS의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2024년 올가을 출시될 iOS 18은 아이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부 코드명 크리스탈 iOS 18에 관한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한 번씩은 접했을 소식이죠. 바로 아이폰 16 시리즈에 애플이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인데요. iOS 18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채널에서 AI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AI 관련 투자를 가장 많이 해온 기업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사실 개인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애플이 적용하고 있는 AI는 채 GPT와 같이 등골에 소름 끼치는 것 같은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피부 체감적인 변화나 새로움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은 위기설이 시작되던 2018년 현재 애플의 AI 최고 책임자인 존 지안안드레아를 구글로부터 영입했고 2019년에는 AI끼리 경쟁시켜 발전하는 알고리즘 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한굿 펠로우를 추가로 영입하면서 애플 키노트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애플 맵에서는 사용자의 동선 패턴을 읽어서 출퇴근 경로를 자동으로 권장해주기 시작했고 애플 메일, 아이 메시지는 자동완성 텍스트 기능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AI라는 매직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체 의존적일 수 있는 AI는 애플에서 사용을 최대한 지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번 WWDC E4에서도 AI라는 단어보다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애플 GPT를 소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적용하고 있는 AI 분야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가깝지만 크게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보다 쉬운 기기 사용 분야,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크게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응용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AI를 통해서 발전시켰다 라기보다는 새로운 칩셋에 강력해지는 뉴럴 엔진과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WWDC E4에서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알려진 분야는 생성형 AI 분야입니다. 최GPT 출시 후 생성형 AI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애플은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늦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출시 속도보다는 사용자 경험을 우선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미 애플 GPT 학습을 위한 대형 언어 모델 LML 구축을 완료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대형 언어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메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애플은 플래시 메모를 활용해서 AI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온 디바이스로 채GPT의 기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작년 이미 AI 관련 서버 수백 개를 주문하고 이미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 디바이스와 서버를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이미 작년 2월 내부에 진행되었던 애플 AI 서밋에 브리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는 애플 GPT라는 기능으로 별도로 보여지기보다는 시리의 비약적 기능 향상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질문에 대한 한계를 낮추어 보다 다양한 질문에 수준 높은 답변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문장을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기능 정도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더욱 똑똑해지는 시리가 AI 기능을 통합 사용하게 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 이외에는 애플 뮤직의 자동 플레이리스트, 찾기, 바로가기, 메시지, 페이지, 메모장 등에서 활용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OS의 추가적인 변화로는 메시지 기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전용 규격인 iMessage를 통해서 애플 생태계에서 문자 메시지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애플 기기 간의 메시지 통신에는 파란 풍선으로 표시되어 높은 용량의 사진 보내기, 더 긴 메시지 던달, 그룹 채팅, 읽음 확인 등을 할 수 있었지만 특장 규격인 SMS, MMS를 사용하는 경우 즉 아이폰과 타사폰 간의 문자 메시지는 초록색 말풍선으로 수발신되면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iOS 18부터는 전세계 통신사협회 규격인 RCS 규격을 적용하여 타사폰과 메시지 통신 시 고해상도 이미지 및 비디오 공유, 읽음 확인, 그룹 채팅,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유럽 연합에서 녹색, 파란색으로 말풍선 색상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자 메시지보다는 카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변경점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탭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iOS 18의 디자인 못해는 비전OS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디자인은 애플 TVOS에서 볼 수 있는데요. TVOS 7.2 버전부터는 반투명 내비게이션 사이드바가 도입되었는데 비전 프로 또한 이러한 반투명의 메뉴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OS 18 역시 동일 디자인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서 시스템 메뉴와 기본 앱들도 모두 재설계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iOS 18은 생성형 AI 기능 탑재로 인해서 보다 뛰어난 성능의 뉴럴 엔진이 탑재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애플에서는 이를 원활히 구동할 수 있도록 A18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아이폰 16 시리즈에서만 완벽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 매우 유력합니다. 추가로 카메라 일부 기능에서도 AI를 이용하는 기능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기능이 탑재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생성형 AI와 iOS 18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WWDC24를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였습니다.